자 이렇게 돼서 조창민 선수가 체력이 많긴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수류탄 아 이거 잡았어요 자 주서연 주서연 수류탄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또 뺐어요 주서연 선수가 A쪽으로 들어오는데 어 이거 이거 앞에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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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이거 머리 퐁 헐 막 오 플랫빙이 안보여요 안보여요 일단 안보이고 통과는 못 했습니다 통과합니다 아 둘 셋 마지막 마무리 자 마무리 오 돈태현 손 태현 오해 미쳤냐구요 와 손 태현 여기까지 아아아아아 양 awo 오히려 몸으로 막아줘야되죠 못막았어요 나един Energi 6초 5초 스루타들 gan 황인성 황인성 폭우루 suits 마무리 타이파 뒤로 안 proces 또 3명이기 때문에 양의 비힘이inyen 포항 준비 아주cat oney 조금म 회사가 YU 쉬어 일단 알게 됐어요 싸움이죠 싸움이죠 진짜 큰일났죠 어머나 어머나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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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양연봉 클래시뱅이 클래시뱅 활이 온건 아니잖아요 검춘호가 몇 명을? 둘을 셋을 검춘호가 네 검춘호가 아니네요